숟가락 난타와 주걱 난타에 쓸 수 있는 악기용 물건들입니다 숟가락도 여러 가지고요 주걱도 모양과 재질 또 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화채 숟가락 물론 티스푼도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숟가락입니다 옆에 있는 밥숟가락 두 개 왼쪽에 조금 반짝이는 것은 양은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텐 제품입니다 재질에 따라 소리의 차이가 많죠 양은 좀 얇고 스텐은 조금 묵직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밥푸는 주걱입니다 모두 멜라민으로 만들어서 표면이 좀 단단하고요 이 물건은 사기질입니다 도자기 주걱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소리가 나는데 반면에 깨지기가 쉽고 무게가 있어서 조금 연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 전형적인 밥주걱입니다 밥풀이 붙지 않게끔 오톨도톨한 돌기가 있는 제품인데 아주 짤깃하고 야무진 소리가 납니다 옆에 있는 주걱은 좀 우묵한 부분이 있어서 공기를 머금는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이든 올바른 파리법을 익히면 어떤 곳으로도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부터 주걱 10스푼까지 어떤 곳으로든 멋진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조그만 티스푼부터 커다란 왕주곡까지 어떤 곳으로든 어떤 리듬도 어떤 음악도 더 즐겁게 연주하는 우리 박문수 주걱난타입니다 자 우리 티스푼입니다 숟가락이 작으면 소리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죠 음악이 없이 그냥 끼딱거리고 놀기에는 좋으나 음악 속에서 당당하게 악기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작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귀에 익은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자 이제 밥 숟가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묵직한 소리가 나는 우리 스텐 밥 숟가락입니다 자 훨씬 좀 더 구경감이 있죠 여기 뚝 같은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숟가락은 은색입니다 양은이나 스텐으로 만들었죠 빛을 반사해서 밝은 곳에서는 흰색이 되고 어두운 곳에서는 검정색이 될 수밖에 없는 숟가락입니다 그만큼 존재감도 떨어지고 사운도도 좀 아무래도 작고요 자 그래서 멜라민으로 만든 주걱을 씁니다 주걱도 여러 가지죠 우선 좀 아주 짤깃하고 야무진 소리를 내는 우리 성직업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연주했던 딱딱이 캐스터넷츠가 생각이 나시죠 자 똑같은 곡 같은 곡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1년에 조금 가운데가 우묵해서 공기를 좀 머금는 소리를 내는 우묵한 주걱을 써봅니다 그런데 이 주걱은 사기질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것이라서 소리가 매우 투박한 듯 하지만 굉장히 좀 자연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자 같은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이 우묵한 주걱 중에 손이 손잡이가 조금 작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바짝 잡고 조금은 예민한 동작을 내기에 편안합니다 소리 자 고기를 보면 소리가 나죠 자 같은 곡 연주해 봅니다 자 자 이제 또 역시 가운데가 우묵하면서 손잡이가 조금은 긴 주곡입니다. 저 역시 같은 곡에 대해 봅니다. 일단 나무 주곡입니다. 목탁처럼 아주 편안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섬유질이어서 음악 속에서는 소리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주곡과 숟가락의 각각의 소리를 비교해보기보다 아마 연주법에 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주 시작부터 엔딩 끝까지 가락에 담긴 모든 리듬과 박자는 물론이고요. 멜로디와 노래의 감성까지 그 곡의 기승전결에 따라서 섬세한 주법을 선보이는 우리 박문수 주동난타 박문수 숟가락 난타입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실전반적 하락의 박문수였습니다. 자식으로는 우리 박문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